저거 잘 때 이 정도인 거 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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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립영작단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맥스 스피드로 해주세요 영광의 왕이 이 시라 자 그럼 우리 송이 자매가 쏜 치킨과 피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맛있다 되게 나오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송이가 쏜다 피자를 먹고 있어요 이제 떡볶이랑 치킨도 먹을 거예요 송이 고마워요 송이한테 눈 감치고 얘기도 안해요 이게 조금 성가대왕 가스벨티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우리가 비록 처음 사는 무대를... 이거 쓰대. 감사대. 아 거의 안 마신 거 같은데. 모닝커피. 저희 사랑은 헬트지 미니스트리 왕같은 제사장 학교에 지배기의 모든 과정을 유지하여 함께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 2019년 7월 23일 헬트지 미니스트리. 시들기. 강. 이. 이대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시들기. 박희수. 10명 정도 찍는 거 같아요. 안녕. 10명 정도 찍는 거 같아요. 10명 정도 찍는 거 같아요. 전문가 나왔다 보니까. 빨리 끝났어요. 고단 1기가. 원태 됐어요. 계속 안심이야. 어. 저희 지금 약간 기다리고 있어요. 두 분이 좀 심장이 터질 거 같아요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수고하셨습니다. 나 좋은 시간 아니에요. 우리 왕자에 빨리 빨리 하고 오고 있어가지고 우리 잘하라고. 잘 들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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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r, 수고하셨어요. 우리의 동료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를 준비하고 있는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를 사역자 코스 왕같은 제사장학교의 우리 귀한 콰이어 멤버들을 소개할 때 뜨거운 박수를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정말 앵콜곡 듣기 원하세요? 준비가 안 됐지만 그러면 늘 준비되어 있는 앵콜곡을 하나 해도 될까요? 괜찮아요? 좋습니다 왕제를 마친 소감이 어떠십니까? 지금 너무 자연하고 진짜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드페이스쿨과는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회의 내로 감사합니다 아니 햄버거 지금 뭐 어디서 먹어? 햄버거 가다가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 있어요 여기? 있겠지 맥도날드 그럼 누가 사요? 간사님 제 결혼식 때 다 와주실 거죠? 갈 거예요 반드시 갈 거예요 반드시 가면 오늘 나오나요? 내가 말을 잘못 듣다 사람들이 보통 텐션이 아니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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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Jared 임현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.